워닝! 오늘은 미국의 광복절인 4th of July이고요.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몰골이 좀 그렇거든요. 얼굴 이렇게 가리고 얘기할게요. 아무튼 오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바다에 갔다가 원래 4th of July에는 밤에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러 저녁까지 바다에 있을 예정입니다. 엔조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엔조는 머리를 짜러 갈 거고 저는 아침 운동을 하러 갈 겁니다. 40분만 뛰고 그리고 와서 준비하고 가면 딱 될 것 같아요. Let's go! 저는 뛰러 갑니다. 저는 이제 옆에 있는 거 발견한 거거든요. 엄청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매일 나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험도 있고 하다보니까 매일은 못 나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 이건 점이 아니고 여드름 난 걸 제가 짜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무튼 이제 빨리 샤워를 하고 준비를 해야돼요. 그러면 준비 같이 해볼까용. 샤워하는 동안 카피 식으라고 이렇게 내려놓고 가서 샤워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요. 걱정하세요. 샤워깨만 입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번 영상하고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머리를 완전 단발로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레이어드도 좀 넣고 그리고 커튼뱅도 내가지고 이 굉장히 머리가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저 원래 드라이기도 안하는데 관리를 해줘야 돼가지고 일단 이거 팩을 좀 하고 참매를 먹으면서 아니 좀 스며들었다 싶으면 이제 그때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화장하기 전에. 그리고 저는 이 참매를 한국 마트에서 사왔는데 저는 씨를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다 팠습니다. 여러분 저 완전 미친 년 같죠? 정말 꽃 단년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저희는 친구들 만나러 바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화장을 안 해서 차에서 할 거예요. 차에서 화장을 할 거고 너무 더워요. 밖에 지금 82디그리스. 너무 더워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아 밖에 너무 예쁘죠? 완전 미국.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주원인데 비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같이 먹었잖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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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enjoy you guys you guys have had empanada before right? yeah these are people usually just have hand food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palomari sovice 음 bro you got a great dish 디어블레 낙천 음 what's your name? 뜨겁다 뜨겁다 plantain is like banana but it's like a different type 음 usually you eat it with a lot of other foods on the side it's good i love it bro they're good yeah when you eat dominican food that's what you eat as well 음 음 음 it's yummy 음 음 음 good choice honestly all of you guys good choices i think it was i think it was about 250 250? what about you? no no 200 200? sure 350 350 i was gonna say that's it 350 include include tax or include tax everything the total price no tips 200 200 380 380? yeah we drank a lot oh what about you oh that's true drink it come i didn't cover it 330 330 all right i win this game i think so too bruh i drank two like you know i ate one lemon and one coke already well 3 4 what how much is it 3 oh what how much is it 238 what so cheap let's extra order is it does that mean i mean that's 238 yay oh this is a 7-8 you should figure this is the big one is it the 50 where is it all the same you know we already knew this was to give us anything else that's it for you on your own page separately what's so matter who's matter how big you can go what's the big one what's the big one oh oh this video is like a big one oh you can't invest in the even what's the big one I think this video is really fun ah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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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또 다르다고? 촬영하는 사람이 본다 오! 고기가 놀랐어!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다에서는 터지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 뒤쪽에서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저 뒤쪽으로 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 저게 계속 터진다 너무 매워 저게 지금 4명이 뒤에 탔거든요? 진짜 곱창을 먹으려고 명동을 갈라 했는데 오늘 휴일이라서 명동에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 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냥 다 문 거의 다 닫고 부엌도 이미 문을 닫았다고 해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그래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씻고 좀 자야 될 거 같아 오늘 너무 많은 걸 했더니 피곤해 죽겠어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